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란 민명 아래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최소 100조 원은 써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입성한 용혜인 의원이 3월 18일 날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기재부를 향한 질책이었습니다 참고로 용혜인 의원은 1990년생으로 곧 엄마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안일한 기획재정부 2차관 1961년생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모습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100조 적자를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누가 갚습니까 누가 갚습니까 누가 갚을 겁니까 안일한 기재부 차관은 추가적인 설명을 다합니다 100조 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최근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적자 증가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것이 가져올 리스크 위험도 생각해야 됩니다 안일한 차관은 이날 기재위 사내 이후에 국회를 나서면서 자신도 모르게 발끈한 자기를 나무라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쉽게 열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백조가 뭡니까 백조가 아마 안일한 차관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백조가 누구집의 이름입니까 이렇게 아마 속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날 용혜인 의원의 주장은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해도 80조 원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0조 원을 쓰면 모두 100조 원을 쓰면 어려움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대비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이 하수분이 아니라고 반대합니다만 추가경정예산 15조 원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용혜인 의원의 백조원을 쓰자는 주장은 현재 일부 정친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떠오르게 합니다 장용성 서울대 교수가 지난 2월 5일날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1인당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에 총재적 수요는 141조 원에 소요됩니다 2019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7.3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용성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분배가 악화가 되고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증가하게 돼서 영원히 국가재정에 의존해서 삶을 꾸려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수에 맞지 않고 부작용이 엄청나게 예상되는 정책이 실형될 가능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의 광풍이 힘을 하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퓰리즘의 광풍에 편성한 정치인들이 이 사회와 이 시대를 베랑 끝으로 내몰 때까지 한국 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리기가 쉽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침 온라인 신문에는 용혜은 의원에 100조 원을 써야 된다는 기사 바로 그 하단에 바로 그 붙어있는 기사에 주식 투자로 돈을 날린 50대 엄마 사업에 실패한 30대 아들 해수욕장에서 서글픈 마침표라는 그런 기사가 묘하게 같이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부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자에 관한 가슴 아픈 사연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부채라는 것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용혜인 의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가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국회의원 정도 되면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생활인도 새겨봐야 되죠 그리스가 재정위기가 내몰렸을 때 채권단은 모든 것을 다 줄이도록 요구합니다 세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이 되고 임금 삭감이 크게 뒤를 따르고 가장 크게 타격을 준 것은 연금을 대폭 삭감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줄이라는 것이 바로 외부 채권단이 채무자에게 요구한 겁니다 저는 그리스 위기를 떠올릴 때면 한 가지 사건이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사건은 2012년 4월 6일 외신과 내신이 보도한 겁니다 연금 삭감의 항에서 아덴의 도심광장에서 머리에 머를 싸서 죽음을 선택한 70대 이야기입니다 당시 기사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는 현재 실업률이 21%에 치솟았고 젊은이들 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실업상태에 있다 긴축정책이 시행된 지난 3년간 자살 또는 자살 시도 인구가 무려 1700명이 이른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생활고를 비관한 그리스의 70대 연금생활자가 2012년 4월 4일 인파로 분비는 아덴의 도심에서 정치인들의 문영을 질타하며 무엇으로 자살한 권총으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최악의 재정위기와 긴축정책에 시달리는 그리스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시민들이 격렬하게 시위에 나서 경찰과 맞붙었다 주인공은 약사를 은퇴한 뒤 연금으로 생활해온 디미트리스 허리스 룰라스 77세였다 그는 오전 아덴의 도심의 신타그마 광장 지하철역 입구에서 스스로 머리에 권총을 싸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유세에서 현 정부를 나치 점령 당시의 부역자들에 빗대었다 유세에는 이런 내용이 남아있었다 점령 정부는 내가 35년간 착실하게 부어낸 연금으로 살아갈 능력을 문자 그대로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전에 존엄한 종말을 맞이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의 재정위기 때 일어난 상황입니다 결국 재정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지출을 구조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편안하게 정부의 세금에 의존해서 생계를 고려했던 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내밀리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은 재정위기 당시의 그리스의 중산층들이 어떤 상황의 당면에 있었던 걸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보도를 보니까 용혜인 의원도 곧 출산해서 아이의 어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가 돼야 되고 아이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부모 세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강 건너 불같은 이야기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됩니다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개인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국가 사이의 관계는 더욱더 가혹합니다 백조원을 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